자 여러분들 어르신이 여기 굴핏집 돌공장 앞입니다. 어르신이 그 아드님 집에 한 일주일 계시다가요 지금 지금 오늘 올라가는 중입니다. 여러분들 아드님 집에 왜 가셨냐면은 손녀딸이 아드님의 따님 손녀딸이 그 사이를 사이를 맞이해 가지고 손녀딸이 결혼을 했어요. 그래서 어르신께 인사드린다고 인사드린다고 그래가지고 어르신 손녀딸이 오기 전에 한 이틀 전에 내려가셨습니다. 그래가지고 아드님 집에서 계시다가 폐백을 하고 폐백 다 맞이하고 오늘 이제 일주일만에 다시 굴핏집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. 어르신이 이제 지팡이를 집으시고 올라가는 길입니다. 남으신다리 남으신다리입니다. 여기는 이렇게 대충 깎았는가 본데요 그죠? 그렇지요 닮깐ikes 그러게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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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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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